김가루가 없어서 김치 딱 한 팩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참치마요김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마블링이 거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있죠 김치 같아 김치 같아 오늘 아침은 어제 먹고 남은 닭갈비로 볶음밥 우리꺼에는 김치 넣고 밥 넣고 볶다가 밥 넣고 볶아줍니다 볶다가 밥 넣고 볶아줍니다 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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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루가 없어서 김을 닭갈비 준비해서 밥 먹으러 가려고요 아침밥 완성 아침 갑자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맛있어? 고구마 있어? 고구마도 있어 고구마도 있어 고구마도 있어 마트 가려고 나왔는데 애들이 자전거 때문에 사라졌어요 자전거 때문에 사라졌어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가을이 온 것 같이 바람이 너무 차가워 이제 갈까? 고구마도 이제 애들 학교 시작해서 간식 필요해가지고 애플소스 11.99 하나 사갈게요 이거 한국에서 엄청 유행하지 않아? 목에 거는 선풍기 벌써 할로윈이야? 컬크랜드 브랜드 셀쳐 24개가 21.99 하나 사고 방울토마토 2파운드에 4.99 블루베리가 3.89 방송이 바사시 4.79 아빠 삽불어 언제 남았어? 과일 사러 꽃을 사러 간 동안 소수 박스 위바이 캡스테이크가 딱 한 팩 남았었는데 이게 가격이 40.19 문어가 16.99 온 김에 김치도 하나 사갈게요 김치 7.99 화장실 휴지가 떨어져서 하나 사갈게요 지금 세일 중이라 22.99 오늘도 웃김없이 물 채우는 중 전불은 3.99 3개 살 거야? 네 전부 같아? 코코넛 와터 18개짜리지 19.99 한 박스 사갈게요 은인해서 먹었는데 빠졌어 지난번에는 유부김밥이었는데 이번에는 참치마요김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6개에 17.99 유부김밥이 더 좋은데 일단 하나만 유부김밥 2개 사려고 나도 모르겠네 아니 이게 더 별로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치킨 볶음밥 항상 올 때마다 사는 거 14.99 코스코 오늘 꼭 사는 새우 2파운드에 12.99 애들이 엄청 잘 먹어서 쌀국수 컵라면이 11.99 애들 간식으로 스키니팝 팝콘 6.99 눈물액 다 떨어져서 이거 하나 살게요 지금 제일 중이라서 18.49 프로틴밀크 지금 28.99 장본거 장본거 계산하러 왔어요 오늘 총 장본거는 309.24 나왔어요 아까 물을 4개로 찍어가지고 하나 취소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땡큐 아니 되게 별로 안 샀는데 카트 별로 안 넘치는데 어떻게 309.24 넘었지? 맞아? 맞아 한 220만원 줄 알았는데 아아 아니 근데 덩어리가 다 한 2, 30분 이런 거라가지고 비쌌나 봐 코스코에서 사온 게 양이 모자랄 거 같아서 아까 집 앞 마트 가서 약간 이것도 새우살 같은 거 얘는 파운드당 7.99 얘는 파운드당 21.4구인데 이건 척에 붙어있는 새우살이고 이건 등심에 붙어있는 새우살인데 근데 마블링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근데 파운드당 가격은 3배 3배 근데 이거 지금 세일해서 살 거야 아 한번 구워봐봐 이게 코스코에서 산 건데 이 옆에 붙어있는 끈을 제거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3배 어 이게 뭔가 응 오히려 어 마이어에서 산 7불9금 파운드짜리가 더 나은 근데 뒤쪽은 또 다르다 응 응 어떤 게 더 부드러울지 소금이랑 후추랑 해가지고 그릴에 구워보자 새송이 마사또 같이 구워볼까요 아직 아니야? 옥수수부터? 옥수수부터 옥수수부터 할 때부터? 어 햇빛은 뜨겁다 그치? 오늘 코코랑 다른 마트들 갔다와서 오랜만에 채워진 술장국 오늘 일단 코코넛 워터부터 먹어볼게요 남편이 이미 맥주 시작했고 오랜만에 그릴 먹는 거 같지? 누가? 나 왜 고기 안 먹여? 왜 나 고기 안 먹였어? 손에 봐서 구 그릴 구우니까 맛있더라고 고기 안 먹었지? 우와 맛있어 보인다 이거 끊어야 되지 이 줄 요것들은 확실하게 익었어 아 그도보지로 한데 그래도 너무 익히면 이게 마요의 성능 그치? 응 얘가 코스콤바 응 요것도 얘도 약간 익힌다는데 아 그래요? 안 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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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돼 근데 더 맛있다 안녕하세요 고기 향은 육 향은 이게 더 쎈데 똑같으면 괜찮아 어 그러네 어 잘라서 이거 다 괜찮은데? 이거 왜 비슷하지? 맛이? 고기부터 안 먹고 세레로부터 맛있어? 고기 맛있어? 응 고기부터 먹어 어 너 이빨 어금니 나서 그래 애들한테는 캡스테이크 별로 안 같다 가격에 비해서 그치? 아니 아니 근데 오늘 그게 너무 좋았어 마요가 맛있다 떡떡 맛있어 근데 내가 맛이 남아 세배 과연 맛이 세배냐 그건 아니지 잘 먹겠습니다 이거 비싼거 이거 비싼거 응 고기상해서 와 고기상해서 고기상 열심히 털기 어제 소주민회 보다가 남은 스테이크로 육전 STRANGE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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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매 육섬 만들고 있어요 옆에는 소면 삶아서 비빔국수 한편으로 만들고 있어요 무침가루랑 계란놈을 넣어서 기름도 좀 더 부어야 될 것 같아 봉지에 나가서 힘들 것 같아 시끄러워 남편 시퍼만 넣을 때 김치 한 개 먹어볼까? 왜 이렇게 무거워? 이제 옆에서 소면도 짠다 이거 파절이 해가지고 짠! 소면 삶은 데다가 김치 남념장 남편이 만들어 놓고 지금 씻어서 먹어야지 애들? 김이 없어가지고 들기름 맞고 싶지 않으려고 했는데 애들 거예요 그러니까 김이 없어서 그치? 여기다가 고기를 고기하고 먹자 옥수수부터 먹을까? 밖에서 논다고 땀을 엄청 흘렸네 고기하고 같이 먹어 고기 맛있어 이거? 응 맛있지? 뭐야 이거? 고기랑 엄마가 육전 만날 거 진짜? 달콤 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어? 응 나도 고기 고기 맛있어 고기가 맛있네 고기가 맛있게 냉더라 고기 맛있게 냉더라 고기 김치를 더해야 되나? 간질 강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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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매워 엄마 나도 김치 여기 하나 넣어줘 하나 먹어볼래? 저 안 해 안 해 배운 거를 김치 같아 김치 같지? 김치 소스 여기 안에 김치 넣었어? 응 어때? 매울 거 같은데? 너도 맵다 얘 맵다 아빠 결국 데니랑 메인은 김치말이국수 먹네 응 맛있어 데니야 천천히 먹어 한참 양경도